안녕? 나는 슈퍼즉이야.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해. 목청을 키우려면 대파가 필요하지. 대파의 비타민 A, 소고기의 단백질, 간장의 칼륨을 조합한다.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대파 한 개, 소고기 300g, 간장 20ml,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빠르게 볶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대파 고기볶음. 최고의 손실은 링들도 전진해보는 ichtlich형제너rosoftмhouse 있습니다. snake에 subscribe 이후 마지막에 IP decirc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